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슈퍼 토스 더 터틀이라는 게임이구요. 말 그대로 슈퍼 토스를 하는 터틀인 것 같습니다. 자, 가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트레스 해소용 게임인 것 같은데 기존에 공이라던가 캐릭터를 날려서 거리를 쟤는 그런 류의 게임인 것 같아요. 별점이 무려 4.8인 게임입니다. 오늘 되게 별점 높은 게임 많이 하네. 별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쏘는 건데 함께 터치를 하면 된다. 아, 그렇구요. 한번 해보죠. 한국 게임이네요. 총을 사용하세요. 아, 왜 그래 진짜! 세 총이 있고 세 총을 세 번 쏘는 거다. 자, 다시! 기다려야지 되는 거야? 클릭을 하면 돼? 아, 됐다. 이게 맥스 치러 올라가면은 근데 쏘면... 아, 진짜 왜 그러냐!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점점 아이템을 사서 더 멀리 갈 수 있게끔 강화가 되는 거리보상, 노력보상, 주운돈, 총 획득 이런 식으로 있고요. 아, 쟤들 한번 날려보죠. 세게 한번 날려보죠. 아, 45도로 꺾어서! 아, 와아아아. 아, 초, 처음에는 좀 적은가? 아! 자, 뭐 업글 좀 해볼까요? 뭘로 하는 거지? 이건가요? 에이! 아, 이게 되게... 되게 알차게 돼있다. 장착된 거! 기계... 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데... 4,000... 나 아직 살 수 없다. 이제... 단계 넘어가면 사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총이 필요하고 살 수 없고요.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면 범주마다 하나의 아이템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 아직 돈이 많이 필요하네요. 그럼 좀 날려보죠. 꼬부기가 많이 열심히 해줘야겠네. 등껍질이 랭덤이면은... 캐릭터가 해방이 된다. 얜 뭐야? 업적? 그렇다고 합니다. 랭커드 있네. 최고의 거리야. 이렇게 있고? 해보죠!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저희들 깔끔한 게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 약간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때 날리면 빨리 날라가네. 1m 갱신했죠? 맞추기 어려운데? 파워 맞추기가? 1m에 1달러를 획득하세요. 1달러가 얼마지? 1,100원 하나? 1,150원 하나? 이제? 어, 야가. 알았어. 많이 갔어, 많이 갔어, 많이 갔어. 새로운 선물. 좀 높이 싸볼까? 그치? 아, 뭐 힘이 너무 없어. 세포가. 이런 애들이랑 상호작용이 돼서 더 멀리 이동하는 걸로 아는데. 아직 그런 걸 할 만한 파워가 없다. 어떻게 이게 100원씩 버냐. 노력보상. 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거리에 딱 부과하자. 아! 아! 어! 아, 어느 부분에서 딱 쳐야지. 많이 나올지. 확 내려올 때 그때 한번 튕겨서 몰려쳐야겠다. 나이스 잭 39. 280. 모든 게 좀 길어. 은근히. 아, 야. 왜 그렇게 갔니? 아, 야, 야. 아! 척로를 뭐 좀 해주면 안 돼? 아. 총기 2,000원. 이게 제일 싼 거야? 야, 너무. 가금을 적게 잡아주지. 신기한 게. 광고도 하나도 없어요. 광고도 없고. 캐시 아이템으로 가금을 하는 그런. 요소인데. 캐시도 크게 필요가 없네. 거의 뭐 무료 게임이네요. 에이, 왜 그래 진짜. 아, 저거. 앱이 약간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번에 머리 날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 꽂아서. 아. 아, 잘못 날렸어. 아. 잘, 잘. 찍어내야 되는데. 좋아. 한 번 더. 되게 많이 날릴 수 있다. 쉽게. 스테미너 개념이 없기 때문에. 먹고. 아. 아, 너무 성급했어. 너무 성급했어. 너무 성급했어. 총 나오죠, 이제? 여러 핵무기를 살 수 있어요. 어디까지 넘어가야 다음 단계가 되고. 그런 게 없네. 어, 됐어, 됐어. 아아. 뭐야. 총 다음. 어, 뭐야. 왜 바뀌는데 자꾸? 상점. 날아갈 것 같은데. 외발 스포츠인데? 어, 뭐야. 뭐야. 어, 200m. 아, 바로 나오죠, 결과가. 아까랑 비교해서 크게 많이 날라가진 않네. 자, 가자. 쭉.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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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돈 먹었으면 됐어, 돈 먹었으면 됐어. 확실히 많이 날라가긴 한다. 한 발 더 있는 것도 있고. 노래가 너무 거슬려. 뭐야. 사실 미묘 설정을 하나도 만진 적이 없어서. 사실 미묘 설정을 하나도 만진 적이 없어서. 설정을 잘 모릅니다. 녹스는 약간 만졌었는데. 미묘는 아주 보통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끔, 뭐야. 무료 캐시부스터를 받으러 가세요? 못했죠? 응. 미묘 쪽은 처음에 부터 쓰다가. 녹스로 갈아타고. 녹스. 그래서 미묘 다시 갈아탔죠. 역시 국산 걸 써야지. 편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라도. 미묘. 재고 기록. 아 이거 언제 이렇게. 이렇게 일일이 하고 앉아있어. 지겨워, 너무. 어떻게 날려야지 잘 날아갈까요? 아예 그냥 이렇게 날려볼까? 뭐. 수고. 아아. 너무 성급해. 너무 성급해서. 60미터가 뭐니. 아 됐어. 100원 먹었으면 됐어. 먹었으면 됐어. 혹시. 누르고 있어야지. 더 멀리 나가나? 좋아 좋아 어 뭐야 어 야 업적 달성 많이 날아갔죠 훨씬 많이 날아가는데 비교도 안 되는데 저렇게 이렇게 작용이 되면서 점점 많이 날아가고 도중에 멈추게 되는 기능도 침술 약간 좀 약간 좀 세게 나오는데 게임 수위가 요즘 제 디지몬 유입으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 코코모 친구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극적인 거는 원치 않아요 뭐야 가끔 댓글에도 막 달려요 게임을 하다가 핸드폰을 뺏겼다고 부모님한테 게임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 아 저기 저게 다야? 저 큰 입으로 뭐 물어다 준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야? 아 이런 애가 있네 조금만 더 가지 4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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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뭐야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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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언 거든 아 가자 그거 다 대포아리는 이제 새 총이구나 아 로즘 느린 거 봐 오 이거 헐이 장관아닌데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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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ntsche miles 헤드컵터에 안 닿았어 아냐 아아 헤드컵터 닿는게 아닌가 저거는? 많이 먹었어요 근데? 500m인데? 900 한 번에 900이야? 야 이거 좋아 새촌 괜찮네 이건 좀 정면으로 좀 날려볼까? 아 아 아 음 음 처음에 미터가 좀 적었던 만큼 점점 길어질겁니다 아 야 왜 그래 크 높이 기록도 있네 높이 기록도 있고 어우 이거 땡기가 좀 땡기에도 집중하지 말고 좀 날려보자 이렇게 해서 내려올 때쯤 한 번 내려올 때쯤 한 번 내려올 때쯤 한 번 별로 말 못 가네 이렇게 해도 하나하나 아비테 아아 폭탄 그치 아 이거는 높이에 너무 시중했다 아쉬워 300 300 아 그래서 300은 갔네 진짜 막 투창 던지듯이 날려서 거리를 확보해야겠어 넘어갔다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400 화살로 적 3마리의 머리를 뚫으면은 강력 강한 부스트를 받아요 좋아요 떨어질 때 아 부딪쳤어 아냐 나쁘지 않았어 아 불 그치 아 뭐 이게 다야? 아 이게 다야? 아 뭐야 저건 오오오 점점점점점 고통마는데?? 어우야 야 뭐야?? 아 아~~~ 아 700?! 아 괜찮지 1000 이거 8000에서 콜라였나? 콜라는 뭔지 궁금하다 이게 이동하는 거리내에서 추가된 것도 추가되는 걸 알거든요 어우 좋아 어, 좋아 내가 쏠 것도 없는데? 어, 좋아 야, 안 쏴도 어, 야 되는 대로 막 집어먹는데? 아, 1500 아, 조금만 더 갔으면 돼 내가 한 번만 더 썼으면은 아, 좋아 5,000, 8,000까지죠? 길다 길다, 길어 6,000 정도에서 하나 더 주지 그치? 어, 이거 괜찮게 땡긴 것 같은데 그래도 바를 잘 받아야지 그래, 그래 이 정도면 이 정도 양호하고 여기서 뭘 부딪혀줘야 돼 아, 그래 돈 부딪혔으면 됐어 좋아 어, 살 거 있다, 살 거 있어, 살 거 있어 이것만 던지고 사러 가야겠다 쭉 그치 이 거리가 괜찮네 여기서 뭐 걸리는 거 있으면 왔다 이 무식한 것 봐 아, 외딴 것들 구매하라고 나온 거 아니었어? 소형 폭탄 대포 다음은 뭔데? 12,000원 총기는 총기는 그게 필요가 없다 갑니다 갑니다 어디 폭탄은 아, 에, 에, 에이 한번 써보자 아, 이렇게? 어, 괜찮은데 저기서 살아나오는데 어, 괜찮은데 오오오오 오오오 오 아, 300 아, 저렇게 그냥 앞에서 던졌는데도 300까지 날라갔어요 이번에 뭐, 정해두고 할까? 얼마까지만 넘기기 넘기고 끝내는 걸로 너무 오래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쯔 좋아 아, 하나도 안 보이시지 아, 좋아 아, 좋아 여기서부터는 아아 문에 맡겨야지 10km 가겠다 그치 어, 뭐 태양이야? 그래, 그래, 그래 아, 좋아, 좋아 야, 이건 게임 이상하다 2키로 아 아 좋아 최후기록 4천 금방금방 나오는데 3천 3천 들어오네 돈이 2천 정도면 뭐 2키로 정도면 나쁘지 않지 총으로 날아가겠다고 아 조금 더 아 조금 더 그치 아니 아니 이 정도는 안 돼 이 정도는 안 돼 아 그치 띠용 터트려 지금 아 총 맞추는 거리따라 날아가는 방이 바뀌나 위에서 내 쳐줘야지 이게 높이 안 섰고 곡선으로 갈라나 후불선을 그리면서 새로운 선물 아니요 뭐야 된 거야 이거 뭔데 아 이렇게 광고 보면은 일부 다섯 개 남겨놨구나 광고 보라고 야 똑똑해 그치 아 좋아 좋아 아 아깝다 교통사고 날 수 있었는데 이건 뭘까요 총을 이렇게 땡기는 거는 12,000이라고 그랬죠 12,000 8,000에 콜라도 나온다 그랬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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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업적 따있어 아 업적을 너무 막 주는 거 아니야 아 높이 뜨긴 했는데 갱단 사냥개 경험치 같은 게 후하네요 자 아직도 멀었어? 8,300에서 콜라였으니까 콜라까지 보죠 그냥 지금 해 그래 지금 높이 뛰어 쥬 아무것도 없냐 어떻게 이렇게 좋아 가자 리버거 돌면은 나오겠지 나오겠지 어느 단계에서 폭탄을 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쏘고 뭐죠? 아 내가 클릭해서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떨어지기 전에 그치 오 야 빨리 가는데 아 아 아 2km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어 축축 가는데 그냥? 단번에 대포까지 가겠는데 아 그거 아닌가? 말을 내가 괜히 이비 문제지 어어어 어? 어? 어 아 아 까실? 아냐아냐아냐 아 아 3km까지는 안가네요 아 어떻게 이렇게 55km차를 못가냐 네 가죠 12,000 넘었으니까 총기도 구매할 수 있네요 하지만 저는 다른걸 구매하겠습니다 콜라를 구매하겠습니다 제트팩이 생긴다 가죠 100개를 모아서 새로운 캐릭터를 해제할 수 있다 예절에 있는데 여기서 쓰고 콜라 제트팩 아 저기 좀 별로 안 좋네 속도 있을 때 붙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우 그래도 무난하게 870 정도면은? 5km는 넘어야겠죠? 어 돈 되게 많다 15,000 5,000 6,000 금방 마리차까지 가겠네 엄청 어 아 잘못됐다 아냐아냐아냐 뭐가 터지면은 몰라 쓸모가 없네 날때가 아니면은 아 자 다시 한번 터졌을 때 반동으로 쭉 가게 하고 리블브로 왔다갔다 하게 하면서 아 지금 날려서 아 아 태양이라도 부으셔 태양이라도 어디까지 달려가 오 탱크 밀렸는데? 탱크한테 부으신 거? 아 장막하다 철퇴 경험치 막 좋는데? 아 브이치지 이거 좀 아 아 아 아 부스터 아 뭡니까 육백이라니 이거는 진짜 큰 거 부으시지 않는 한 크게 효과가 없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좋아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쏘는 거 어떻게 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이거라도 해 지금 뭐 모르겠어 정면으로 날아갈 때만 부스터가 통하네 대포까지 해서 다시 대포로 서커스 형 대포 말고 이 좋아 아니 소용이 없어 저거 콜라가 어 어 자 한번 터지는 걸 보기 위해 하는 게임이지 그치? 어 아 까시 자 아 대포까지 기다려야 되나? 총기는 네비투죠? 총기 판다고 해서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새총보다 나은 것 같긴 한데 어디 쓰는지 모르겠다 날리는 걸로 날리는 걸로 날려서 날려서 쭉 날리고 쭉 날리고 폭탄 써서 날리면서 쏘고 걸고 걸고 이런 식으로 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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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때 꿈 같았어 아직 이거 연명에도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귀신 같이 밟는다 또 신기하게 그런거는 귀신 같이 밟는다 또 신기하게 귀신 같이 밟는다 또 이 각도 아냐 이 아 점점 짧아진다 아 야 기묘하다 내가 땡겨주면 더 멀리 가나 해볼까 화살로 적 3마리를 뚫으면 강한 부스터를 받는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받는거 같기도 해 받는거 같기도 해 아냐아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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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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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거 더 가시에 살짝 쓸친거 같은데 그리고 지금 되게 얌전하게 굴러간다 오케이 아 10km 까지 가죠 10km 까지 아 10km 까지는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무슨 쇠게가 있는지 너머의 세계를 보기에 가겠습니다 아 그만 10km 10km 어 이거 진짜 덥뻔인데 는 5 여 굉장히 좋아요 바로 그냥 이렇게 없는데 어 허기업 하나 뭐야 승용 바나나 승룡 나나 2키로 금방 찍네 5 아 그 승룡 나나는 약간 높이만 높다 우주선을 볼까 2150 60 으 2 2.2 까지 아 금방 없겠는데 대포 괜찮은데 훨씬 낫네 핵무게 를 살 수 있어요 아 그래 어 아까 그 터지는게 잘 써야지 터지는 구나 어 괜찮다 이거 콜라 쓰는 거 알았다 이제 아 그 그러게요 어퍼컷이 약간 높게 있으면은 좋을텐데 낮게 있다 보니까 효과를 잘 안받네요 이랬도 15 어게 이래도 역시 파워라 이건가 이제 이까지 나가겠는데 한번 부딪혀 주면은 어흐 야 200 2키로 가겠는데 갔죠 아 태양 아깝다 아 공중에 저건 뭔데 저 가시는 반칙이잖아 어 2키로야 2키로 2키로는 이제 보증인가 1.2.3.2.3.2.3.2.3.1.2.3.1.2.2.2.8.2.1.2 아, 좋아 버 7천이에요 다음 대포로 가고 싶은데 그건 아직 많이 들어가겠죠? 이쯤에서 해볼까? 좋아 좋아 아무것도 없냐? 그치? 뒤에서 와줘야지 내려가도 차보다 느리네? 아, 좋아요 음, 9천 2km는 그냥 3km도 못 가고 있... 5km는 그냥... 10km는 그냥 3km도 못 가고 있는데 똑같은데 we can not hold it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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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낮아진다 다른 기술이 두 개뿐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뭐야 왜 이렇게 업적을 줘 이빨 벽 총으로 가죠 자중 자중 자전건총 화살 3만원 몇 단 것들 2만원 5만원 8만원 야 핵도 있어 이제 가죠 이런걸로 쏟아니 거북이를 자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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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어 어 아 미묘해 아 미묘해 피빌린이라는 끝보상 아 주운 돈 다시 다시 10km까지 가자 그치 걸고 부스터 걸고 가면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한 번 더 아 너무 운받는데 이거 아니야 역시 속도가 속도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지 빠른데 속도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과속을 많아서 빨라지는 건데 1km 정도는 안 돼 가자 쭉 터뜨려 그치 걸고 달리면서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어때 공중에서 반동 안 받고 1.2까지 좋아요 뭐야 아 뭔데 저 얼음 뭔데 냉동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2km까지 갔습니다 아 냉동때문에 안 된 거다 아 저런 방해는 뭐야 내 스트레스 해소를 왜 막아주는 건데 다음 거 3만이기 때문에 이번 거에서 가고 싶어요 다음 거 너무 길어요 좋아 으으으 아니야 이거는 총총폭탄 아니 아니야 세게 날리고 콜라폭탄 콜라폭탄을 한꺼번에 가서 콜라폭탄 좋아 가자 빨라빨라빨라빨라 빨라빨라빨라빨라빨라 되게 빨라 내려 머리를 내리지마 그래 가 축축하 어우 저 빨라빨라빨라 빨라빨라빨라 엄청빨라엄청빨라엄청빨라엄청빨라 아 높아졌어 아냐 아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여기서 아 가속이 안 받는다 아 폭탄 콜라 콜라 폭탄이 좋네 괜찮네 그래도 2미터 50까지 콜라 폭탄이 났네 쏘자마자 화력을 집중해서 앞으로 쭉 보내서 가속받아서 괜찮네요 잘 쏘는게 더 중요하고 이렇게 하자 아예 낮게 해서 아예 낮게 해서 높이를 제일 낮춰서 좋아 좋아 머리 떨어뜨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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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좋다 이거는 내가 너무 낮췄나보다 아쉽네요 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 뭐 좀 팔아봐 아 3만원까지 기다려야돼 오래하진 않았는데 많이 발제이 되네요 뭔가 빠른 게임일수록 약간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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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마 지금이야 떨어지마 은나봅 아잘 못 쳤다 아 조금만 더 빨리 쳤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비슷했겠다 1kg에서 이정도면은 글렀지 하아 천 뽑기 한번 해보죠 뭐야 뭐야 어허야 뭐야 야 포도맛이야 혼떼거 맞어 자 가자 포도맛 가자 캐릭터마다 전부 다 표정이 돼 있는가 기계 도시 떨어지지마 야 너 세보인다 아니 근데 너무 구르는거 아니야 아 뭐야 얘 별론데 아냐아냐 훨씬 많이 갔어 같이 잘 피했고 은근히 500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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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바이구비 아워 생겨서 뭐 아야 아야 아 이거 돼 어떻게 싸네 자전 나무 봄스틱 다음 건 뭐야 이만 아 좀 싸네 총기류가 싸네 가시도 포도알 터지지 않을까 거봉 좋아 어 이거 4벌밖에 없는데 은근히 잘 나간다 어허 좋아 빨라 뭔가 빨라 뭔가 빨라 빨라 엄청 빨라 뭔가 빨라 아 저기서 안 부딪치네 세모이 여기 업적 상태가 업적 상태가 아 아 세랑 말 구이셨을때 좋았는데 오우 야 탱크 업적 달성 크루스크 크루스크 전투 아 너 퍼준다 근데 업적을 넘치랑 아 아깝네 아 아깝네 가자 아 아 아까워 가자 좋아 떨어지지마 그래 높이 유지하면서 그래 어 어 하나 부으셨나 지금 아 아 폭발 좋았는데 중간에서 몇개 부으셨으면은 축축하실 텐데 2킬로 정도면은 이 정도에서 5천 36,000 아 36,000 어 36,000 어 야 그렇게 가면 안돼 오늘도 제대로 콜라가 정 verkl을 향하게 가야지 그게 속도가 못지 밑으로 가는거야 대학선으로 오오오옹 아 뭐야 이게 다야 불על 이천 열번을 돌아야аж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쭉! 어어! 어어! 아 너무 높았어 아 지한테 걸렸으면 아아! 왜 코앞에서 그래 저거 피해하는 것 봐 어어어어어어어어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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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없었다 했어 오우 야 뭐야 여기서? 아 아냐 너무 갔다 넘어갔어 포도맛으로 안돼 아직 부족해 파워가 부족해 그래 떨어질 때 지금 걸고 쭉! 아아 나는 빨았는데 빨았는데 빨라는데 부으셨다 한번 아아 안 좋아아 해골이 아군이 아니네 적이네 마리천 아니 이 급의 중요한 게 빨리 10키로를 넘겨야 돼 10키로를 넘겨야죠 가자 가 축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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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저렇게 발전이 없냐 날려 날려도 날려도 갈 때 쭉 가고 안 갈 때 그냥 못 가네 조금씩 성장해 게임이 이래야지 오래 하지 그래 의도된 의도된 밸런스구나 안 돼 그렇게 보면 안 돼 야 그렇게 야 파전이 약간 다른가 본데 아 어어 좋아 업적 달성 헬리콥터 올라 저기다 왜 저걸 났을까 그렇지 으흐 좋아 3키로를 못 넘는 건가? 4키로를 못 넘는 건가? 좋아 자, 뭐 여기까지 하죠 무려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되게 오래 했네요 어차피 이렇게 오래 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푸는 게임이고요 약간 시간 날 때 틈틈이 해주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깔끔한 게임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심플한 게임이죠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뿅! 자, 그럼